하림이 페노션으로 주력사업 교체를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 닭고기 하림이라는 거는 하림 그룹에서 포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페노션이 이제 간판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럼 하림이라는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냐 그건 아니죠 하림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해외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 그래서 하림 USA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하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식품업을 업계에 발을 들여놨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더 미식장인 라면이라든가 하림 순밥 이런 상품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좀 미미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일값 몰아주기에 과징금 납부를 이미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재를 받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림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페노션의 그룹 내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데 결국 하림도 지금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림 계열사들의 자금 지원 확대에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닭고기 사업은 대기업과 경쟁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서 원가 경쟁력 확보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하림이 처하고 있는 당면 현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하림이 여태껏 이렇게 해왔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 뭘까 첫 번째는 핵심 역량입니다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두 번째는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보는 거죠 구조를 옛것에서 새것으로 전환해서 전면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림은 기본적으로 STX를 인수, 페노셔를 인수하면서 배당과 단기 성과에 크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인수 과정에서 경기 사이클이 명확한 해운 산업의 본질을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닭고기 사업, 사료 사업이 원활한 수출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걸 알았죠 결국 그건 해운물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림이 이 닭고기 사료를,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동안 이 물류비, 해운사에 줬던 운송비 이런 것들을 내재화시킨 거예요 결국 그 돈이 30% 가까이 육박되는 많은 돈들을 내재화시켜서 이게 외부로 반출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닭고기 회사가 무슨 해운 회사야라는 생뚱맞음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이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림은 페노션 인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게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말을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림의 어떤 주요 동력이었다 핵심 동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확장과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성공 사례 하림이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놨는데 그러면 우리 주위에도 어떤 기업들이 이 하림 케이스와 하림의 페노션 인수 케이스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냐라는 걸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LG 얘기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LG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스케일업 확장 능력의 한계를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를 했죠 그 대신 전자 강제에 머물지 않고 자동차 전장으로 이걸 확대한 거죠 올해 1분기 LG의 영업 이익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가까이 됩니다 그에 반면 삼성 전자가 6천억 원 수준이죠 LG가 삼성보다 더 많은 물론 1분기 기준이긴 합니다만 더 많은 이익 규모를 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유진기업이라고 있어요 원래는 부업인 건자재였는데 이 건자재에 머물지 않고 건자재 토탈 솔루션 유통으로 이제 그 레미콘 업계에서 건자재 유통으로 해서 전환한 기업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사업 다강화를 했죠 그 다음 대한항공은 여러분들 이 여객기 위주의 항공사였는데 코로나19 때는 사람이 없으면 화물을 싣는다 해가지고 그 여객기를 개조해서 화물 운송을 확대해가지고 매출의 어떤 그 성장을 좀 추구했었죠 이런 것들이 사업 확정과 사업 패턴의 어떤 전환의 성공 사례라고 저는 꼽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페노션은 이 하림은 페노션을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성공 요인이 도대체 뭐냐 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제일 못하는 분야가 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수합병입니다 자 그럼 하림은 어떻게 했냐 관석의 법칙에서 탈피했다는 거예요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해서 시장의 저점에서 전략적 보완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전에 참여했고 그 다음 가치사슬내의 외형 확대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어요 그러면서 페노션과 하림 또 기존 어떤 하림 그룹의 계열사들과의 어떤 연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또 하나는 무리한 속도로 인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림은 페노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인수를 했고 보통의 실패한 기업들을 많이 우리가 얘기할 때 승자의 저주에 빠져들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승자의 저주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전방통합과 후방통합을 구축해서 유통판매와 소비자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림이라는 전방통합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후방통합인 물류산업의 어떤 대표적인 해운사의 페노션을 인수해서 그룹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림이 페노션을 인수할 때 성공 요인이라고 저는 꼽은 거죠 그래서 그럼 인수합병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는 어떻냐 잘된 케이스들이 있죠 이래서 성공 사례로 제가 뽑은 게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회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현재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SK의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 사례도 성공 사례로 저는 뽑은 겁니다 그렇다면 실패 사례는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금호 아시아나가 대우건설을 인수했죠 금호는 결국 그런 무리한 차입으로 해서 워크아웃 들어갔고 대우건설은 산업인행에 인수됐다가 지금은 다시 매각됐죠 중흥건설이라는 회사가 인수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죠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었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대우건설은 그렇게 지금 주인이 바뀐 상태고 웅진구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면 코웨이라든가 출판 부분에서 꾸준히 성장한 기업인데 극동건설이라는 건설회사를 인수하면서 웅진의 주력사들을 팔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죠 극동건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도가 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실패 사례라고 저는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 제가 이제 꼽은 것들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필수선박 제도 활용 국적 곡물 운반선사의 수성을 확대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국가필수선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시라든가 비상시 국가경제에 필요한 군수물자와 물품을 수송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는데 필수선박에 도입되는 선박이 한 88척 정도 돼요 90여 척 되는데 이 중에서 곡물 국적 운반 수송선사가 몇 척이냐 약 20여 척 20여 척 조금 넘죠 이게 현재 운반선사들이 수량이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산면이 바다의 나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섬나라죠 우리나라의 모든 진짜 100%에 육박한 90% 이상이 지금 다 해운을 통해서 물자를 나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비상시의 어떤 필수선박 제도도 확충해야 되겠지만 반면 곡물 국적 운반선사도 지금 확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식량 안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곡물 국적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지원이라든가 종합심사 낙찰제 등을 도입해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곡물 수송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카길이라든가 번기라든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곡물 회사들이 날라주고 있어요 그게 6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지금 날라주고 있다 보니까 이 자체도 불안정한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가 제도를 하지 말고 좀 종합적인 심사 제도를 좀 심사 낙찰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좀 높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식량 자금률과 곡물 자금률이 부족한 저조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식량 자금률이 50%가 채 안 돼요 45.8% 그러면 곡물 자금률이 몇 프로일까요? 곡물 자금률은 더 낮아요 20.2% 결국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보시면 실생활에서도 보면 빵을 구매하는 구매 비용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국가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곡물 운반 선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어떤 제도의 이런 것들이 보완할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량 안보를 이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렇다면 식량 양보가 단기간에 어렵다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걸 나르는 것들 그러니까 물류라도 우리가 제 어떤 우리 국적 선사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내재화를 하자는 게 제가 내세우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예 국제해자기구 규제 대응해서 LNG 운반선 등 좀 친환경적인 에너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벌크선을 우리나라 1위를 하다 보니까 벌크 의존도를 좀 낮추고 친환경 선단을 좀 우리가 좀 저 피노션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롭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MNA는 이제 인수합병은 이제 선택이 아닌 어떤 필수로서 한번쯤 검토할 가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저성장 기조에서 이 인수합병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야 될 요소이지 않나 한국의 기업들의 보통 특성이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 예를 들어서 계열사를 만들어서 이거를 내재화시켜서 성장하는 이런 모델의 어떤 추격자적인 모델을 많이 써왔는데 이 방식이 좀 뭐라 그럴까요 저성장에서는 조금 좀 느려요 느리고 이게 획기적인 어떤 점프를 하려면 그리고 새롭게 어떤 새로운 성장에 진입을 하려면 우리가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내세우는 주장 중에 합니다 그래서 페노션은 이제 그 어떤 벌크 전문성을 초월해서 육상, 항공, 그 다음에 물류를 아우르는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세계적 다국적 기업 해운선사들의 어떤 전반적인 사업 흐름과 괴를 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페노션 케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국가 필수 선박 제도라든가 어떤 종합심사 낙찰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정책을 좀 유기적으로 좀 결합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해운물류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보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한 이 논문의 어떤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